이곳은 커피 한 점 더 해 드릴게요 민희가 참 아름답게 좋겠나 같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랑이 무늬를 뛰고 나왔네요 아주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쁘죠 우리 하란 날쥬가 더 높이를 한 점 했네요 볼도 잘 피고 좋죠 빛깔도 참 좋네요 화산 야채가 상수용으로 잘생기고 나왔네요 빛깔이 아름답게 잘 나왔죠 빛깔이 아름답게 잘생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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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호피도 멋있게 잘나왔죠 이 호피도 멋있게 잘나왔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좋다 찌꺼내도 무거워 아이고 깨진지 흙이 겁나 많이 붙네 이거 씨끄러면 설정 어려워가지고 눌르네 진짜 이쁘다 그럼